자 오늘 배우실 노래는 나영 미스트롯에서 나영씨가 받은 노래인데요 나영가수가 받은 노래인데 이 노래도 혼수상태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이틀 아프다가 죽을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게 배운다기보다 그냥 재미나게 하나의 내 언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작업에서 자꾸 부르다 보면 그냥 99881234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나하나 소절을 배우기보다는 흥나게 그냥 악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 99881234 청춘아 가지 말아라 빛나는 아침에 왔다가 밤이 되어 떠나가느냐 달빛 따라 떠나가느냐 떠내기 손님이 던냐 친구야 찬구여 찬구여 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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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청춘이 머물 수 있게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34 99881234 99881234 98881234 99881234 세월아 잡지 말아라 날 두고 넘은 척 하거라 마음껏 사랑하다가 마음껏 행복하다가 원없이 놀다 가렸라 친구여 잠을 높이 높이 들어라 청춘이 머물 수 있게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 하루 이틀 삼일만 아프다 가자 가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